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원합니다 또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 주고 자기가 어떤 한 일들에 대해서 또 그런 업적이나 공로를 기억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어떤 유명했던 사람 또 많은 그런 어떤 공로를 세우고 훌륭한 일을 했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오랫도록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나를 만났을 때 아 옛날에 어디서 만난 적 있죠? 하면서 기억해 줄 때 굉장히 기쁘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기억해 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기쁜 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다 나를 안아줘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만약에 모른다고 나는 너를 기억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 인생을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십수년 전에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현 모 권사님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신우 그런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그 집회에 가서 우리나라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엄청난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 번 죽었다가 깨어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죽었을 때 어디를 갔냐면 천국의 주님 앞에를 자기가 갔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딱 이렇게 등을 돌리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주님을 여러분 등 돌리고 있어도 주님은 금방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저 누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주님 저 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주님이 그러셨대요 아니 저 모릅니까 제가 주님의 그 여종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한 그 제가 누굽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당황을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갔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서울의 그 어떤 큰 교회 목사인 이름을 대면서 그 목사님은 아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그 사람도 모른다고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분이 다시 생명이 돌아와서 깨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아놓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더라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 있던 전 재산을 신유 그 사역을 하니까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수없이 와서 죽을 병에서 고침 받은 사람들이 많은 헌금을 해가지고 돈이 어마어마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또 안 팔리는 부동산도 다 정리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북한 선교를 위해서 전액을 다 이분이 바쳤어요 그리고 그 큰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목사님을 기억하지 못하신다고 하던데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도 달라지고 이 목사님도 그 힘으로 달라지고 그 목사님도 많은 자기 부교육자들 모아놓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 무슨 현 권사가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목사님의 메시지가 달라졌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그 교회의 선교사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은 과연 나를 기억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그날 나를 기억하실까 내가 너를 안다고 이렇게 하실까요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해 보면 지금 초대 교회 때 이스라엘의 가이사라는 지역에서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는 세계의 최강대국이었던 로마의 신민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군대를 파병을 해가지고 그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렸는데 특별히 로마의 그런 황제 시저 밑에 가장 엘리트들만 모아 놓은 그런 군대가 이달리아 대라는 그런 군대예요 어떤 분들은 용병들이 모여 있고 다민족이 섞여 있었지만 이 이달리아 대라는 군대는 최정의 그 왕의 황제에 직할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를 유대의 가이사라는 곳에 파병을 했는데 거기에 고넬류라는 백부장이 있었어요 로마 군대는 우리나라로 하면 사당급 되면 6천명 그 다음에 이제 뭐 천명 이렇게 이제 중대는 100명 해서 100명의 그런 군인들을 지휘하는 장교를 지휘관을 백부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류라는 백부장이었어요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는데 이 사람이 유대 땅에 파병을 나와 있으면서 자기들이 지배하는 유대민족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실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로마는 여러분 수많은 신이 있습니다 제우스나 이런 신을 비롯해서 많은 그런 신을 섬기는 나라 있는데 그리고 황제를 신적인 존재로 여기는 나라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살아있는 신 정말로 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민족은 유대민족의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하루에 세 번씩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유대인들은 오전 아홉시 정오 오후 세시에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기 본 제 9시라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세시를 말하는데 그 세시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환상이 열리더니 거기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가 깜짝 놀라 두려워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넬료가 그래서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그랬더니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거기 가죽장사를 하는 사업과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종을 불러서 네가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이런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서 그 하인 둘과 경건한 부하 가운데서 한 사람을 해서 세 사람을 그 요파에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임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사람이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오늘 고넬료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이사라의 10장 1절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쓰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그런 군대 백부장이라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애하며 여러분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 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해 준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대통령을 만났는데 보통 사람들이 대통령 되기 전에 선거운동 할 때는 정말 그렇게 아주 친절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통령이 딱 되고 나면 제가 아는 장노님이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분을 위해서 엄청나게 막 선거운동을 사전 선거운동을 했어요 그러다 이분이 구속될 뻔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대통령이 될 거라는 너무나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이제 검찰이나 이런 데서 그래도 좀 많이 봐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겨우 구속을 피하고 이제 그분이 지지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됐는데 여러분 어때요? 이제 만찬장에 갔는데 딱 한 번 있잖아요 자네 왔는가? 그러고 한 번 지나간 뒤로 그 뒤로 한 번도 청와대를 불러주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한 번도 그런 일을 이제 안 하더라는 거죠 기억해 주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런데 대통령이 만약에 나를 기억해가지고 청와대에서 전화해가지고 아 좀 오라고 말이야 같이 식사 좀 하자고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기억해가지고 자네 그때 선거운동할 때 고생 많이 했어 그러니까 낙하산 타고 좀 내려가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안 웃는 거 보니까 이거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너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순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낙하산을 타서 내려보내고 막 이런 일을 하면 아 그래도 대통령이 나를 기억하는가 보다 이러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대부분 기억지도 않는데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도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대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다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억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체계 그 이름을 기록해 놔가지고 그 사람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애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애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2000년 전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에 영광을 벌여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체에 내 이름을 여러분 기록하여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다녔어도 중생의 체험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님 앞에 가면 생명록의 이름이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교회만 다니시지 말고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체에 여러분 기록하여 놓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나에게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이 그러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노라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해야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날에 내가 밝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기억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정말 기쁘게 환영해 주실 것인지 아니면 조금 전에 그 어떤 권사님처럼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등을 돌리면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나는 기억지 못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실까요? 정말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부터 거의 20년 전입니다 1998년 7월 24일 날 하늘이 열리고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한마디를 들었을 때 지금까지 그 어떤 순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감격과 그때의 기쁨이 그래서 제 눈에서 그리고 내 코에서 눈물 콧물이 다 쏟아지면서 감격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가 성령운동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너를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는 것을 내가 다한다 그럴 때 어때요? 그냥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기억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 나를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신다면 이 목숨이 천 개가 있어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왜?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고 사람이 기억하는 거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기억해야 됩니다 고넬료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조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경이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존중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그 기념책에 기록해 주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냐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거기에 보면 사절에 그리스도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 또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 전화를 하는 거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하고 예전에 어떤 알고 있던 그런 사람이 아는 사람이 오랜만에 전화를 여러분에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기억이 가물가물해 목소리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전화를 받고 여보세요 누구세요 이러면서 아 저 누군데요 그럼 누구라고요 목소리도 이름을 말해도 잘 모르고 기억지 못하면서 막 누구라고요 누구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매일 여러분이 만나고 매일 전화하고 그런 사람은 여보세요 딱 하면 어떻게 돼요 금방 기억하고 압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금방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전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어떤 삶의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때 나와가지고 쭉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네가 누구냐 나는 너를 잘 모르겠는데 아 저 그 꿈의 교회 누구 있잖아요 김집사인데요 꿈의 교회 무슨 집사 이러면서 주님이 여러분 잘 기억지도 못하셔요 이 고넬료는 여러분 어때요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은 유대인의 그 전통을 따라서 세 번씩 다니엘처럼 기도했어요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항상 어떻게 돼요 기억하는 사람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기도도 안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만 그때 나왔어요 꼭 무슨 소원 있을 때만 부탁할 일이 있을 때만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난 널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사야 62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에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요하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기 보면 너희 요하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주야로 그 에루살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잠잠하지 않게 했다고 이게 뭐냐면요 이 구약의 에루살렘 이건 오늘 우리로 많은 교회에서 나와서 계속 하나님 앞에 잠잠하지 않고 기도하고 부르지는 걸 말아요 그런 사람은 요하로 그를 자기를 기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를 생활화하십시다 성경에 뭐라고 있습니다 너희는 쉬지 말고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목사님 저는 어떻게 제 환경이나 상을 볼 때 기뻐할 수 없어요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갖는 겁니다 어떤 나에게 지금 안 좋은 일 내가 볼 때 불행스러운 그리고 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런 일도 하나님을 살안자고 그 뜻대로 불우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걸 믿으십시오 어떠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나오고 감사하게 되면 기쁨이 옵니다 저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해 짜증날 일이 있었고 어떻게 범사의 감사의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안 됐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절대 긍정의 믿음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면 어떠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하게 되면 주님은 바로 네 믿음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 불행한 일이야 나에게 안 좋은 일이야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나에게 변하여 축복이 될 거라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가 상달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고날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이 됐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기도가 막히지 않고 상달이 되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요 죄담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신 바 될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뭐해요? 기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냐?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이제 착하고 선한 일을 지음을 받았으니까 착하고 선한 일을 주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고날료는 여러분한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그때 이 정복자의 군대들은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나라 신민지 나라의 백성들을 짐승 취급하고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함부로 대하고 굉장히 그런 억압과 고통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고날료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그 사람은 삶이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자기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이유대 민족을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뭐를 잃지 않는다고요? 상을 잃지 않는다고요 아마 누가 이거 갖다 놨는지 모르지만 이 물 한 장 갖다 놓은 것이 주님 앞에 상이 된다고 했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 소자 중 하나라도 내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냐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해야 착한 일을 행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이렇게 한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그랬죠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그리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이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마태봉 25장에 보면요 24장 25장을 재림장이라고 하는데 25장에 보면 거기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임금이 와가지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오른편에 양 왼편에 염소로 구분을 해요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그 앞에 모든 민족을 모아가지고 양과 염소로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들에게는 뭐라고 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내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예비한 그 나라를 상속을 받으라고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된 영령한 불에 들어가라고 지옥에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벌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양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 임금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이제 오실 때 어때요?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기에 말구이에 태어나셨지만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오 만주의 주로 백마를 타시고 천군과 천사를 대동하고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를 오십니다 그래서 모두 민족을 그 앞에 모아서 양과 염소로 나누어 심판하는데 그때 이 임금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버섯을 때 입혔고 병 들었을 때 찾아보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는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때 임금이신 예수님은 여기 있는 이 형제 중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그 염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교회에서 얼마나 일꾼이 부족한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가 새가족 이런 초청 잔지할 때 보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식사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식당에서 봉사할 사람도 많이 우리가 보면 장노님들도 안수입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들어가서 거기 굉장히 지금은 좀 그래 낫죠 여름에 그 뜨거운데 거기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거지를 합니다 수백 명의 그걸 또 권사님 집사님들이 또 들어가서 요리를 할 뿐만 아니라 또 설거지하고 이런 거 하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러한 모든 여러분의 그런 땀을 흘리고 헌신하고 섬기고 수고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여화가 부리지 않아 하나님이 부리지 않아 이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과 섬기고 있는 것을 반드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를 다닐 때 너무나 오늘날은 이 신앙이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신앙에 빠져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아무런 교회 안에서 봉사나 섬기는 거나 혼시나 이런 걸 안 하고 있잖아요 단순히 예배만 드리면서 교회를 다니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한 사람은 어떤 일이냐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억한 사람이 어떤 일이 생기면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어려움에 쳐 있으면 그 사람을 건져주시고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억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 성장하려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나를 구원하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그 하나님의 본체신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육신을 잃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모든 멸시와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시고 빨갚이 껴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양손과 양발이 다 못을 박히고 여꾼에 장이 찔리고 가시멸용을 쓰고 물과 피를 다 쏘으셔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가지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구원받고 죄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어때요? 나는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주님의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다 밟고 이게 당연히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냥 난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정말 예수를 진짜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내 어떤 것을 다 드려도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으로 내게 베풀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다 밟고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 마음이 없이 머리로만 그냥 믿고 입으로만 믿고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천국 간다 그 신앙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런 큰 은혜를 베풀면 내가 저 사람의 은혜를 어떻게 보다 보고 어떻게 갚지 이런 마음을 갖는데 하물며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 주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까 이게 없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건 희생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의 받은 은혜에 비하면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봉사하는 그런 일도 안 하려고 합니다 식당 봉사 같은 것도 보면요 집사직부 받고 권사직부 받고 이런 분들도 어떤 분들은 안 하려고 한다고요 그리고 막 무슨 교회 안에서 이런가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억장이 무너집니다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까 정말 구원받았을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집사가 권사가 아니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봉사하는 일을 안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에 피로 산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바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 하는 것이 교회를 섬겨 성도를 섬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사람들인데 한번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한번 잠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녹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푼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한 여자가 문둥이 베다니에에서 문둥이 나병 환자로 거의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여자가 옥합에 향유 같은 것을 가지고 딱 오더니 그거를 병을 딱 따가지고는 예수님의 발에다 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나드 향유는 인도에서 나는 건데 굉장히 고급 향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 향유를 옥합에 담아진 것 그 하나가 300대나리오 그러니까 그 당시 노동자의 보통 근로자들의 하루 품삭이 한 대나리오 그러면은 300대나리오는 1년 동안 주일날 빼고 하루도 안 쉬고 일하고 그것을 모은 것으로 그 한 병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엄청난 그런 비싼 거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예수님께 부으니까 왜 그 비싼 것을 제자들이 그 가난자들에게 팔아서 나눠주지 왜 허비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가 나의 장례를 예비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함께 기억하라 아멘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보통 제자들이 볼 땐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 그 비싼 걸 붙는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헌금을 들고 내 시간을 들고 재능을 들 때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시간을 물질을 허비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아무리 값진 거라고 해도 주님 앞에 여러분 드리는 데는 아깝지가 않았어 이 여인은 왜 나를 구원해 주신지 보통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하거든요 막달라 마리아가 일곱 귀신이 들렸고 창녀였어요 몸 팔고 술 팔고 웃음 파는 여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에서 건짐을 갖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이 귀한 것을 하나님 예수님 앞에 붙는다고 뭐가 아깝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은 허비한다고 했으나 예수님은 허비한 것이 아니라 저가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다고 그러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함께 기억하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린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나의 재능과 헌신과 수고는 여러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주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받은 사랑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영원토록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느에미아가 바사제국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에루살렘 거룩한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름이 성경에 보면 전부 다 나와 있어요 누가 어디서 어디까지 누가 어디서 어디까지 누가 어디서 어디까지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누가 뭐를 헌신했고 누가 뭐를 했고 누가 뭐를 했고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꿈에 교회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그것이 하늘나라의 생명체계에 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고 다 여러분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그 이름이 기억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다 그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되고 기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만 기억하시는 건 나쁜 것도 기억하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어떤 사람을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첫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계하여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 성도를 섬긴 사람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이런 사람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별로 좋지 않는 거지만 기억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한 자들도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그 사람들은 공인 오신 하나님이 심판으로 보응으로 갚으세요 여러분 가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너무나 악한 사람들을 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떤 억울한 일을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어도 내가 그걸 갚으면 안 돼 성경이 뭘 하겠습니까?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가 여러분 갚아버리면 내가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악순환이 되풀이래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갚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나보시라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열두 집하에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 땅은요 절대 팔지를 못해요 혹시 어떤 가난해서 팔더라도 그것이 희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다 원주인에게 돌아와요 왜? 유대인들은 우리는 땅이 개인 소유예요 그런데 유대인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계속 그걸 경작하면서 자녀들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아들이 없으니까 큰일 났죠 왜 그런 거예요? 이 기업을 물려줘야 돼 그래서 그 남편 분인나가 다른 여자를 데려다가 여러분한테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 기업을 물려주기 못하면 다른 형제들에게도 넘어가버리니까 그런데 여러분한테 그래서 이 땅을 절대 아무에게도 이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국에서 가까운 곳에 나보시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너무 보니까 좋아 그래서 왕이 가서 나보들에게 포도원을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상에게 주신 이 기업을 왕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좀 아합은 유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서 밥을 안 먹고 누워 있었어요 그랬더니 악한 왕비인 이세베라에서 여보 여보 왜 당신 밥 안 먹고 누워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 왕국 옆에 포도원 있잖아요 나보세 그 놈이 내가 이걸 주라고 하니까 더 좋은 걸 준다고 해도 안 준대 그러니까 약한 악비가 말해요 빨리 일어나 밥 먹어요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그 성에 보내서 이 나보시 왕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못 오겠다 해서 돌로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그 나보시의 포도원을 빼앗았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 선자를 통해서 말했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보응하리라 그래가지고 여러분한테 아합은 물론이고 이세벨도 여러분한테 개가 그 시체를 먹었고 그리고 모든 자녀들까지도 완전히 다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갚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은 고통스럽게 아말렉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당할 때 고통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을 행한 사람은 또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고 갚아주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억하신다고요? 첫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섬긴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사람을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불의하고 악하고 불법을 행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기억하여 하나님이 심판하고 봉허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어때요? 그와 온 집을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애하고 그리고 여러분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억한다고 했죠? 그러더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를 보내가라고 해가지고 천사의 지시로 베드로가 와서 그 집에 있는 식구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날 성령이 마요 구원받고 온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온 집을 다 구원해 주십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더니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그 집을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 온 집, 그 후손을 축복해 주십니다 네, 시편 37편 25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다 또 읽습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의인의 자손, 하나님의 의인은 기억하시는데 이 기억하는 사람의 자손이 걸시감 걸 보지 못하고 그 자손은 구워주게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을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도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존귀하게 주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향유를, 옥합을 깨뜨린 향유를 죽게 부었던 그 연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하고 그 이름을 존귀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끼시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말라기 한번 3장 16,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를 경애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를 경애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뤄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애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 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귀하게 여기십니다 지키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여러분 거기서 건져주시고요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일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요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상급과 영광과 멸류관으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는 것 그거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길 바래서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안다라는 사람들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줘도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 하면 그 인생은 잘못된 것 그러나 아무도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이름도 없고 빚도 없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그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을 올바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할까요?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너를 기억한다고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고넬류처럼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다 그래서 고넬류의 집에 구원의 은총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인 성령을 부어주시고 여러분 그 역사에 의하면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로마에 갔어요 로마에 갔더니 이미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왕궁에 황제 그런 곳에 너무나 크리스찬들이 있어서 깜짝 놀랐대요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 여러분 나오고 있는 고넬류는 그 황제 직할부대의 그때 백부장이었잖아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이 사람이 로마로 돌아가서 그가 믿는 예수, 그가 믿는 하나님을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로므로 추건합니다